안녕하세요 윤희들 온년입니다 요즘 저희가 너무 바빠가지고 녹조도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계속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저도 요즘 다른 일을 또 뭔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또 편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같이 뭔가 데이트나 이런 걸 하면 좋겠지만은 뭐 그럴 짬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상생활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고 녹두도 지루하게 느껴져가지고 요즘 따라 영상이 조금 부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 지루함을 좀 깨보고자 플랭크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장난을 진짜 많이 치기는 하는데 사실 녹두가 질척거리는 것보다 제가 질척거리는 게 조금 더 높거든요 녹두가 이만큼 질척거리면 저는 한 이 정도? 아무튼 그 제가 훨씬 더 많이 질척거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조금 질척거리려고 하다가 안하는 스킨십을 하려다가 안하는 약간 좋다뺏기 장면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녹두가 아직 집까지 도착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녹두가 올 때까지 좀 심심해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만두국을 해먹을 건데 그리고 만두랑 국수 저번에 녹두가 만두국에다 국수를 해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볼게요 Fitzgerald 그댈 조각 마늘 물 고을 Jackson 물 물 버터 뭔가 이상한데? 비쥬얼 하지만 비쥬얼 그리고 한 expose 오면 다운 안 Fare 뭐해? 왜? 이리 와. 아빠 아빠. 찌어. 빨리 와봐. 뭐라는 거야? 어? 왠이 국수? 내가 저녁한 것들. 데려가거라. 형. 이리 와. 뭐야? 안 해. 상부. 이리 안 해. 이재. 이리 와. 이게 상했으려나? 기다려 기다려 그거 뭐야? 그거 뭐지? 이거 뭐야? 이거 뭐지? 이거 뭐야? 그거 뭐야? 이거 뭐야? 손님 그거 뭐야? 아아 한 번 안 된다 그랬지 안 된다 그랬지 아이씨 힘은 세가지고 왜 이렇게 흰맛해? 소주 안 된다고 시럽 아 근데 맛은 보장 못해요 맛없는 거 김치맛이야 음? 괜찮은데? 진짜? 응 괜찮아? 응 무맛이야 간이 없어 아 근데 맛있어 간 없는데 맛 없는 게 있고 간 있는데 맛 없는 게 맛있어 그래도 만두 터뜨리면 간 맞을걸? 나는 그럴 거 같아 그거 난 그거까지 고려했다고 아주 멋진 계산이었어 그냥 국물에 먹으니까 소주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지 아이씨 주세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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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이씨 그런 맛을 ya 그럼 만두 더 먹어 만두 짱 많아 아이씨 화 jam 어머 그럼 방금 사amus 물 만두가 왜 들어있는거야? 만두? 어 두 봉지 다 넣었어 내일이 어? 왜 그게 아니야? 그건 냉장고에 넣어놔요 왜? 오늘 날이 따뜻해져가지고 아 왜 이렇게 냉장고에 들어가서 먹는거야? 안 먹어 응 형 뭐해? 난 저녁 쎄다니까 근데 어 형 자존심 어쩌면 내가 짖어 이러면 워워 이렇게 짖잖아 정무했다 왜 언제 짖었어 어이도 없네 나 지진적 없어 그 말을 먼저 해야지 지진적 없어 알어 아 짖었다 아 짖었다 메롱해? 왜 메롱해? 왜 메롱해? 왜 메롱하냐고 내가 메롱하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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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이 뽀뽀뽀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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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야 그거는 뽀뽀가 아니라 먹은 거잖아 원래 먹는 거야 뽀뽀는 이게 어떻게 해야지 뽀뽀지 아니야 먹는 거야 아 아 아파 아 아파 거꾸로 덮고 싶다 난 원래 거꾸로 덮고도 자 그런 걸 따지지 않는 남자라고 진정한 남자 그래서 진정한 남자야? 응 진정한 남자야? 응 신념의 무기 아펠리오스는 만월 청구에서 개발 전기한 내가 미연재 뱅크 오기가 가나는 거주였지만 내 방식이 너무 지유로운 달정에 부족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한 fellows 실현했던 후기 베이징 시작 그리고 플레이 순자들 이렇게 저녁 일이